재래식 군사력 뚜껑을 좀 열어보니까 예상외로 러시아의 재래식 군사력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대체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러시아군이 종이 호랑이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러시아군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러시아군의 지휘부는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베테랑들입니다. 그리고 1992년에 따지키스탄 내전, 체첸 전쟁을 다 경험했던 자들이고 특히 최근에 시리아 내전까지 지휘를 했던 자들입니다. 반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일반 병사들은 실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은 러시아군이 종이 호랑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휘부와 함께 전쟁을 했던 베테랑들이 전쟁에 참전하기에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다 50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나온 발표가 푸틴 대통령이 용병을 모집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의 세대교체와도 좀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두 나라가 비슷한 언어를 쓰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섞여 살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 침공이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반 러시아에 대한 민족주의 이런 부분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성향이 강해질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동슬라브의 어떤 같은 민족적 언어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우리는 다른 그런 정체성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문자도 비슷하긴 한데 실제로 발음은 러시아 쪽이랑 잘 안 통하고 폴란드 오히려 인적국이라고 통한다. 제가 우크라인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분석을 해보면 절반 정도는 러시아 역량이고 절반 정도는 폴란드, 스슬라브 쪽 역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 우크라이나인들은 스슬라브, 유럽 쪽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가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약간 경계하면서 약간 배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토에 가입하려 했던 거고 EU에 가입하려 했던 건데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러시아가 바라보는 우크라이나의 생각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조지아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도 저희가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러시아는 여기로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의 고조선 같은 반드시 수복해야 될 정도로 보는 거 맞나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인 기에프는 1240년에 몽골의 침략으로 파괴가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1991년 독립하기 전까지 국가당 국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91년이면 소련에서 나온 거. 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은 몽골 침략 이후에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연합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동부 지역은 또 러시아의 지배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당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 세력과의 저항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체 군대를 만들고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인들이 목숨을 걸고 항전하는 모습들은 과거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몽골 제국까지 올라갈지는 이래서 세계사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경제적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러시아가 3월 16일, 오늘이 지금 3월 15일 맞네요. 그러니까 내일쯤이면 혹시라도 외국 채권의 만기가 다가오는 날이어서 디폴트 그러니까 세무 불이행을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러시아 같은 건 외환 보유고는 좋은데 지금 각국이 은행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용수단이 별로, 자산이 별로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러시아에서 디폴트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러시아는 1998년에 디폴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생했던 디폴트는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체제 전환기의 침체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시민들이 충분히 그러한 경제적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만약에 러시아에서 디폴트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미 2000년 이후에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서 러시아 시민들이 어떤 경제적 여유를 찾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디폴트가 발생하고 자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걸 참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디폴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오히려 푸틴 대통령에게는 러시아 시민들이 가장 강력한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세계 형제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얘기는 잠시 미뤄두고 서방 중심에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러시아의 사정을 얼마 정도 내부적으로 적막하게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객관적인 팩트는 전쟁이 길어지만 반전 여론도 올라올 수밖에 없고 방금 그 경제 문제랑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러시아의 경제 제재와 러시아의 경제 악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는 석유, 가스 이런 에너지 자본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그것으로 이제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이후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고유가가 진행이 되면서 단기간에 러시아는 경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러시아를 푸틴 대통령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과연 러시아가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